충청북도가 지난 26일 쏟아진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도는 피해 농가에 대해 7억 3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고 생계 지원과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 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손을 지원해 신속하게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고 우박 못난이 사과 사죽이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충주와 제천, 단양에는 최대 3cm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387개 농가 294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